여성들의 핸드백으로 타조 가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프라다에서도 타조 가죽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페타 아시아 지구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타조를 도살하는 도살장의 영상을 관계해서 전세계적인 충격을 일으켰습니다. 오늘 저희 동물단체 페타와 저희 케어가 함께 프라다 매장 앞에서 더 이상 여성들의 멋, 상취, 패션을 위해서 동물들의 잔혹한 고통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퍼포먼스와 실패를 해나가겠습니다. 저희는 원하는 어떤식으로 회사와 접속력을 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룰, 룰, 우올, 그리고 신경 쓰실 수 있습니다.